리플 뉴스 오늘도 리플이 86센트를 갔다 94센트를 갔다가 86센트로 내려왔다가 이제 1불대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 과연 1불이 올 수 있을까 모두들 겸원히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XRP는 오늘도 달린다 리플이 흥해야 날아가 흥한다 대한민국이 산다 자 리플아 올라가자 재판은 뭐 언젠가는 끝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재판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즐겨요 그냥 그냥 즐기자 그냥 즐기자 오늘은 그냥 즐겨 항상 즐겨 자 1,2시 노래 불러 자 무야호 갑시다 자 오늘 분위기는 바로 XRP 떡상 뿜빵 뿜빵 짜짜짜짜짜 다시 뚜루뚜뚜 오늘도 안올러가자 XRP 일부가자 XRP 일부가자 XRP 일부가자 XRP 일부가자 빠바바바바바밤 다 가자 1분 1달러 음악에 맞춰서 흐느적 흐느적 내 마음도 흐느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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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 리플 머니 이어 빠바바바바밤 신이 나 SRP 1불만 넘어가면 신이 날 것 같아 자 가자 자 가자 저 1불을 향해 아 쪼팔려 쪼팔려 천원 춤이요?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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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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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오이비의 5부 자 우리 기다려 봅시다 오부를 향해 가는 날 가자 자 떡상 떡상은 움직인다 88센트 88센트 여러분들 88센트 88센트 올라갑니다 따따 88센 89센 거래량 거래량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80센트 다시 80 80 80 80센트 올라가자 오늘은 더이상은 내려가지 말자 내일도 올라가 차고차고 올라가 올라가 일부만 가자 자 일부러까지 가자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보쌈오박 두두두두둑 두두두둑 두두두둑 당연히 즐겁죠 안 즐거워하는 삶이 누구있어요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 자산이 올라가고있다는데 내 자산이 내 자산이 어 벗떡 벗떡 올라가는데 일부러 내 자산이 일부러 올라가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나는 기분이 좋아 일부만 가면 나는 행복해 자 오늘도 랩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나는 기쁘게 일부러 바라보고 있어 자 가자 뚝뚱칩 뚝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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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하락을 무섭지 않아 하나 하락까지는 전혀 무섭지 않아 내가 무서운건 고점에서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는 두려움 그 하나뿐이야 아 또 이런 분위기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내가 내가 오늘 기다려봤어 자 하지만 일부러 아직 오지 않았어 하지만 일부러 곧 가게 될 거야 내 앞에 오게 될 거야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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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림에 다가오는 거지 자 오늘 오늘 일부러 가는 것을 내 눈앞에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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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줘 하지만 오늘 내는 볼 수가 볼 수가 볼 수가 있을 거야 87 아 88센트 난 그러나 90센트 가는 것을 보고 싶어 땀 1센트 올라갈 때마다 내 기분은 어때 어때 자 일부러 만 가면 나는 내 자유를 내 느낌을 살려주던 간호가 자 날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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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 날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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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